알뜰주유소들이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을 리터당 30에서 40원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 4개사, 대한석유협회, 알뜰주유소 업계 등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유가 상승 시기를 활용해 석유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행위가 없는지 분석하고 유가 상승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국내 휘발유는 리터당 1,670원대, 경유는 1,550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